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일주일에 3회 수돗물을 검사해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수돗물의 과불화화합물 검출에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6일부터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에는 수돗물 검사 결과를 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으며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 수돗물에서 검출한 과불화화합물의 농도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치를 크게 밑돌아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지난 25일 현재 문산정수장과 매곡정수장의 과불화 옥탄산의 수치는 세계보건기구 권고치의 230분의 1 수준이며 과불화 핵산술폰산 역시 외국 권고기준의 절반 이하를 기록했습니다.